도대체 왜 이러는데 어디가 잘못된 건데 미치지 않고서야 그딴 짓을 할 순 없어 이제는 용서가 안 돼 더 이상 봐줘도 안 돼 어리단 이유로 이해받는 건 이젠 제발 긴만 그렇게 너희만 왜 하필 너희만 흐트러진 세상에 살았을까 어떻게 너희만 이 세상에서 괴물의 아이들로 자랐을까 하고 싶은 것들은 내도 돼 자신을 망가뜨려도 돼 다인을 피해 주는 일은 없도록 해야지 이제는 생각 좀 해야 돼 그럴 수 있는 내 나이야 그토록 소름 돋는 너희의 잔인한 흔적들 또 다른 아이들 더 많은 사람들 이토록 슬퍼하고 아프잖아 그렇게 너희만 잘 못 컸나봐 괴물의 아이들로 커버렸지 여행 너희만 갖고 온 불만은 뭔데 원망의 산대는 누군데 너 같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남 탓둠 이제 와서 반성은 됐어 다시 한 번 기회도 없어 이토록 지를 떠는 나이에 더럽던 기분들 그 맨턴 시간들 그 많은 선택들 그렇게 맘에 들진 않았나 봐 하지만 결국엔 넌 틀린 거야 인간을 포기하고 말았지 또 다른 아이들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다들 바람답게 살아 그렇게 너희만 잘못됐나 봐 괴물의 세상으로 사라져 더 멀리 영원히 우리 세상에서 사라져 더 멀리 영원히 우리 세상에서 사라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